목포 평화광장에서 심야 음주 행위가 잇따르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의 10시 영업 종료 이후 평화광장에서는 늦은 밤까지 음주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 두기 실효성을 놓고 시민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취객들이 주차장 대형 차량 진입 방지 시설 등을 파손하고 잔지밭 등 곳곳에 생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지만 관리는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